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게 돼서 뭔가 떨리고 떨리고 반갑고 며칠 전서부터 좀 제가 설레었다? 좀 설레었거든요. 선생님들 얼굴 만나 뵐 생각에. 물론 이제 요즘에는 눈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아주 소중한 눈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오실까? 또 2022년도 지금 시작, 2022년도 맞죠?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선생님들이 오실까 기대도 좀 많이 하고 또 어제는 아 똑똑해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올해 좀 더 열심히 제가 가르쳐서 합격도 많이 시켜드리고 선생님들 실력을 좀 일치월정을 좀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이 이제 2022년도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저한테 있어도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 어저께 꿈도 좀 좋게 잘 꾼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광활한 뭔가의 꿈을 좀 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느낌이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강의 시작.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잘 보고 하면은 우리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일단은 직강 오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업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여기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긴 상담이 필요하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는 못해드리겠지만 한 10분, 20분 정도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신청하시면은 이렇게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또 상담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예전에는 제가 직강 선생님들한테 막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게 워낙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때 막 500명, 600명, 800명 이랬거든요. 직영상까지 다 합해서.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직강 선생님들 이거예요.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담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가벼운 마음도 좀 들고 오세요라고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까지만 제가 오세요라는 말을 두려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직강 선생님들 이렇게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수 선생님들 한 번 손 한 번 들어볼까요? 우리 초수, 나 초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내려보시고 나 안초수다. 살짝 손 들어볼까요? 안초수 선생님들은 그래도 손 잘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용기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초수 선생님들이 좀 계시고 초수 선생님들 꽤 많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1, 2월에 이 논술반을 우리 어떻게 제가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안초수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수준이 똑같이 가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그 중간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물론 쉬운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도 올해는 1, 2월에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서답식의 형태가 수준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건 차라리 조금 경영이 좀 쉬워졌는데 서답식 같은 경우는 수준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좀 기출 분석 좀 하려고 이렇게 다 몇 번을 봤는데도 와 이거 우리 선생님들 하기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서술의 능력이 좀 수준 높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작년에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이 고전을 좀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제가 거의 한 10년 전? 10년은 조금 안 되는데요. 지금 젊잖아요. 선생님이 아직은. 몇 년 전, 즉 몇 년 전에. 몇 년 전서부터 처음 유아 임용 강의 시작할 때서부터 서답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서답식 중요하다, 서술이 강건이다, 이거에 필사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붙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2016년도, 17년도 같은 경우는 서답식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인기를 얻었어요. 선생님들. 와 역시 서답식 형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막 인기가 올라갔는데 2018년, 19년에서는 단답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히 힘 뺐다 이러면서 엄청 또 괜히 서답식 가르쳐줘가지고 힘 뺐다. 막 이렇게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2019년 출시서부터 또 서답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서 또 작년에 완전 엄청 나온 것 같아요. 서답식이 그렇게 해서. 일단 저하고 꾸준히 공부한 선생님들은 다 잘 맞은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답식을 좀 쓰셨겠다. 저는 좀 자신감이 좀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강사인 입장에서 기출문제가 서답식을 대놓고 막 물어보지 않는 한 제가 수업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서답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기출 경향에 맞게 강사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서답식의 형태를 많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강조를 못해드렸거든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좀 붙임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서답식 나왔다가 단답식 나왔다가 또 서답식 나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기출 경향과 상관없이 제 고집만 부리면서 서답식을 막 대놓고 많이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사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좀 몰래 몰래 살금살금 서답식 막 끼워 넣으면서 이렇게 강의는 했는데 대놓고는 좀 사실 솔직히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답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좀 높아요. 그냥 간단한 서답식이 아니라 좀 수준이 좀 높은 서답식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제가 속 후련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서답식 좀 수업을 운영해 봐도 올해는 욕 안 먹겠다. 선생님들 뭐라고 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는 좀 재미있게 서답식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하면은 강의하면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일단 1년을 좀 잡고서 그렇게 1년을 잡으면은 1, 2월에 너무 쉬운 단계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때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월에서부터 조금 약간 수준 조금 높여서 아주 완전 높인 건 아니지만 좀 수준 높여서 어느 정도 쉬운 기출 수준서부터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되겠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1, 2월에는 완전 기출 수준에서는 잘 말씀 안 드리고 조금 약간 멀리서부터 완전 쉬운 수준 완전 걸음마 수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좀 기출에 좀 가깝게 해서 그 수준에서 조금 약간 한 3단계 정도 작년보다 좀 쉬운 그 수준이 한 3단계 정도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때 이것저것 서답식을 아주 자유자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해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지금 1, 2월 강의 기조다. 전체적인 제 방향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서술식 경향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 들은 선생님들이 안초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초수 선생님들도 아주 잘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초수라고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올해 시험보기로 했잖아요. 공부하기로 해서 지금 1, 2월에 모이셨고 오늘 1월 5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다 털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초수든 안초수든 그냥 다 초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공부한 형식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초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채워나가면서 공부하겠다. 초수 선생님들은 뭐 잊어버릴 것도 없죠. 하지만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직은 합격자 발표가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1차 합격자 발표는 지금 했잖아요.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선생님들은 일단은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재학생 초수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재학생이 합격하는 것도 힘든 그런 시험인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재학생 초수가 꽤 많이 합격을 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 카페에 재학생 초수 합격했습니다. 하는 글도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정말 똑똑이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조금 약간 인상 깊게 합격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그분은 예전에 일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에요. 사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선생님이라서 공부 머리가 재학생 초수만큼 있지 않겠죠. 선생님들. 공부 머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공부하는 그런 어떤 인지적인 그런 능력이 좀 흐트러진 상태예요. 현장에 오래 계시면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머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오늘도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인강으로 들은 선생님 중에서 현장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3년 이상 현장에 있고 공부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선생님들은 앉아있는 거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고 그 시간 좀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 아이들하고 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콜라 한 대서 혼자 공부하려면 좀도 쑤시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목도 마르고 그다음에 잠깐 일어났다 나가고 싶고 약간 그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라앉히시면서 앉아있는 연습부터 일단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오래 계셨다 오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공부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제가 방금 1차 지급 합격한 선생님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현장에서 거의 한 7년 정도 있으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나이도 꽤 있으세요. 나이도 꽤 있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오래 계셨는데 시험 보러 오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셨는데 초수는 아니시고요. 그 선생님은 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 때는 그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저한테 질문 같은 거 하시잖아요. 질문하시거나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초수 때는 아 조금 안 되겠다. 합격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한 번 하셨는데 재수할 때는 인터넷 강의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못 뵀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설 강의 때 오셨어요. 선생님 때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리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 오셨는데 그때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합격하셨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완전 초췌해갖고 오신 거예요. 1년 동안 얼굴도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완전 도 닦듯이 집에서 제가 드렸던 숙제를 거의 3번 이상 반복해서 다 했다. 기출문제집도 거의 3번 이상 반복해서 서답식을 다 써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답식이 잘 써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는 합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얼굴 그렇게 초췌하게 됐으면 그렇게 했더니 올해 합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공부 머리가 없었잖아요. 없어서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작년 같은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그 선생님이 되게 고전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열심히 하셨어도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고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극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남고 그 선생님이 최종 합격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합격수기하고 발표해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학생 초수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머리를 좀 잃어버렸던 공부한 지가 오랫던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지금 방금은 재수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초수도 많이 합격하십니다.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도요. 초수에서 합격을 하세요. 대신에 당연히 재학생 초수 중에서 합격한 사람보다는 불합격한 사람이 더 많겠죠. 선생님들. 지금 TO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또 현장에 계셨다 오셨던 분들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불합격하신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불합격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불합격한 이유에서 외부 요인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잖아요. 이유를 찾을 때 이유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을 때 내부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은 시험 문제가 내 스타일에 안 맞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외부 요인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내 공부하는 식으로 문제 안 나오고 다른 식으로 문제가 나왔더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또 내 스타일에 맞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합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답식 많이 나왔다가 서술식 많이 나왔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경향이라는 게 그렇게 되니까요. 외부 요인은 문제가 좀 나한테 맞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가정환경. 환경이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가족에 누군가 좀 아팠다라든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어요. 내부 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노력 같은 거죠. 나의 노력. 내가 노력을 좀 덜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터디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 방식도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 방법 중에서 전략적 문제가 있었다. 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전략이라고 할게요.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지금 올해 만약에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초수 선생님들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내가 바꿀 수 있고 얘네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 이거는 탓해봤자 그냥 내가 그냥 그렇죠. 좀 이렇게 그냥 탓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하고 내가 탓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복귀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좀 잘못됐나 라는 거를 좀 되짚어 볼 것은 노력이나 전략 이런 등등의 내가 현재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재수하는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초수 선생님들도 얘네들이 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합격선까지 못 올라가고 합격선 저 아래에 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좀 많이 고민을 좀 일단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1월이니까 1, 2월이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간 팩트폭행을 하자면 제가 팩트폭행으로 사실 유명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유명한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팩트폭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날서부터 팩트폭행을 좀 해드릴게요. 팩트폭행 예를 들어서 원장선생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얘기하겠지. 기사 선생님들 원장선생님은 그런 얘기하셔봐서 이렇게 하셨는데 좀 얘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커트라인이 있다. 올해는 한 70 되게 낮았죠. 73점에서 74점 정도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서울은 조금 높았습니다만 한 이 정도가 커트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커트라인이 있으면 한 70점대 선생님들이 있겠죠. 70점 맞은 선생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73점에서 74점 이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 아까비 선생님이죠. 아까비 선생님들 여기가 73점, 74점 이상해서 합격한 선생님은 A등급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73점은 B등급이라고 할게요. B등급 그다음에 이 아래 선생님도 계셨겠죠. 65점까지 65점 그러면 등급 나눠서 죄송한데 C등급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60점대 있으시겠죠. 그냥 60점까지 5점 아래예요. 그다음에 D등급이다. 이렇게 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재수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초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거나 대충대충 그렇게 막 막 막 막 막 대충대충 그냥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80점 만점 시험에서 반타작은 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도 막 대충 하는 사람이더라도 한 45점에서 50점은 나와요. 45점에서 50점은 그냥 유아교육에 발만 담갔다 그러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첫 해에 엄청 대충 공부했는데 세상에나 반 이상은 맞았더라. 나 1년 하면 나 진짜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꿈에 부르셔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대충 공부해도 반은 맞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쉬운 문제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좀 많아서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생님들은 그냥 공부 안 하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선생님 계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부 안 하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합격선이 이제 합격이죠. 합격선 합격한 선생님이에요. 아까비 선생님들 이 선생님은 조금 약간 아까비에서 조금 먼 선생님이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가 나는 아깝지도 않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초수 선생님들은 초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수 선생님들이나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냐면 이 비 아까비까지는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비까지는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한 이 정도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냐면 여기 선생님이나 아까비 선생님들이나 실력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실력은 비슷해요. 그런데 시험 유형에 따라서 아까비 선생님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유형에 따라서 A등급이 B등급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붙임이 있는 그런 점수예요. 여기서는 그 해에 어떤 운도 필요하고 실수 했는가 안 했는가 그다음에 문제가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 속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깝게 떨어지는 거고 어떤 선생님은 다행히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차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합격한다? 라고 얘기 못해요. 한 해는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는 선생님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요 70점 이하 선생님들은 그죠? 붙임과 관련 없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던 떨어지는 선생님들이세요. 그죠? 불합격할 선생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많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혹은 초수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목표는 요 정도 위에까지는 내가 올라가서 아깝이라도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는 아 합격할 가능성은 좀 있겠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공부는 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실 때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럼 이 수준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수 선생님이던 제수 선생님이던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내가 올라간다 요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공부가 나한테 좀 뭔가 좀 쫙쫙 붙는 해가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가 이상하게 잘 되네 이런 해가 좀 있습니다. 나 오늘 좀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고득점을 좀 노력하시면서 그때 더 붙여가면서 내 공부에 살을 좀 붙여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좋아요. 너무 지금서부터 너무 저 높은 곳을 하향하여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공부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요 정도 목표로 해서 A나 B등급 정도로 목표로 해서 하시면은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해도 따라서 떨어지는 선생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다 합격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날 어떻게 시험 받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A나 B 혹은 B에서 내가 떨어졌다는 선생님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해는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C나 D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가를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최선이었나 가슴에 손을 놓고 조금 생각하면서 내년에 조금 더 내가 한 B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팩트포케이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TO가 되게 적었다 TO가 적어서 나 떨어졌다 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선생님들까지 그 얘기할 수 있죠? B등급까지 얘기할 수 있죠. B등급 선생님들은 TO 때문에 떨어졌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C, D등급으로 떨어진 선생님들은 TO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야 TO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TO가 반토막 났다 그러면 되게 적지만 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난 거거든요. 더 옛날에는 200명 났어요. 선생님들 1년에 200명 났는데 500명 났다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난 거니까 선생님들 일단은 현실적으로 올해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는 하세요. 그죠? 하지만은 특히나 초수 선생님들은 물론 1년에 합격하면 제일 좋죠. 제작선에 초수선에 합격하면 왜 내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하지만은 일단 최선을 다할 때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 보자. 내가 일단 아까 비까지는 가서 떨어져야 떨어지더라도 떨어진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서 공부하시면 훨씬 좀 마음이 편안하면서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가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1월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조금 있으면 이제 막 하라고 난리를 쳐요. 제가 공부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1월 달이니까 현실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TO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첫날이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뭣도 공부하다 뭣도 공부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 시간은 논술 시간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논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논술은 보세요. 논술하고 논술하고 보세요. 어떤 어떤 이론 지식이죠. 이론 지식을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거를 입력이라고 할게요. 선생님들 입력. 입력만 하면 내가 얼만큼 입력되어 있는지 남이 모르잖아요. 그죠? 갖다가 우리 시험에서는 출력하기를 원하죠. 빼야 돼요. 출력해야 돼요. 이거를 입력했던 거를 다시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출력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론 지식을 입력하는 거는 이거는 교육과정 시간에 우리 공부하실 거예요. 어떤 이론 지식을 얼마큼 입력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암기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 거죠. 토요일 날 교육과정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논술 시간이라서 출력에 대해 설명하는 날이에요. 출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요령을 배우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이거는 수요일 날 논술 반에서 출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출력이라는 건 사실은 글쓰기예요. 그죠. 우리가 1차에서는 특히나 쓰기로써 나의 실력을 표현을 해내니까요.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글쓰기인데 글쓰기는 쓰기죠. 쓰기 쓰기 능력은 사실은 뭐로부터 나오는가 라고 하면 읽기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글을 읽어야 돼요. 글 읽기 읽기 능력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읽기가 잘 돼야 쓰기를 잘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능력은 읽기를 잘해야 된다. 한국말로 써주셨는데 읽기를 왜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써져 있는 맥락 같은 거를 잘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맥락 파악하면서 읽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글자만 기호만 부호 해석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얘기하려고 하냐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냐 이런 요점 같은 거 파악하시면서 읽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강의는 글 읽기 강의를 하고 글쓰기 강의를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할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글 읽기와 글쓰기 이 사이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글 읽기하고 비슷한 건데 글을 분석하는 거예요. 글 분석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글을 분석하는 거 이게 중간에 있다 분석하는 거 사실 읽기에 포함되는 거죠. 분석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논술이 있고 출력도 두 가지죠. 그래서 출력 이게 지금 논술 출력이 따로 있고 교육과정의 서답식이라고 할게요. 서답식 출력이 좀 따로 있어요. 그죠. 논술은 20점 만점짜리예요. 그죠. 20점 만점 20점 만점짜리고 서답식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안에 과정 안에 있는 서답식에 대한 쓰기 연습을 이제 계속 글쓰기 연습을 하실 건데요. 예전에는 제가 강의의 중점이 강의의 중점이 논술이 한 70에서 80%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강좌 이름도 논술반이잖아요. 선생님들 논술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70-80%로 강의하고 서답식은 사실 깍두기로 강의했거든요. 제가요. 논술하는 김에 서답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강의해드린 거예요. 30에서 20% 처음에는 10%밖에 못했어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서답식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줄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논술에서 점수 많이 안 깎이셨죠. 선생님들 못하시면 17점 보통이 19점 20점이거든요. 지금요. 앞으로 경향도 논술은 조금 쉬워질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원하는 거는 논술 실력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실력이 비슷한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2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면 논술에서 80점 받은 사람이 교육과정도 80점 받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공정한 시험이잖아요. 문제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다들 20점 받았는데 교육과정 합격선이 70점 73점 이러면 너무 갭이 커요. 이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논술은 조금 어려워지고 교육과정은 조금 쉬워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 그렇죠?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약간 비중을 좀 바꿔서 비중 바꿔서 한 60대 한 40 정도로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들 60대 40 정도 그래서 서답식을 좀 더 중요하게 좀 다루면서 왜냐하면 논술에서 점수 많이 깎여봤자 3점이니까 3, 4점밖에 안 되잖아요. 서답식에서 깎인 거는 선생님들이 막 15점 10점 이상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향으로 간다면 서답식 공부가 정말 중요하니까 물론 논술반이지만 논술 및 서답식 강의 이렇게 써놨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답식을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 경향에 맞게끔 좀 중요하게 하고 하지만 논술반이니까 논술서에 서답식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논술 한 60% 서답식 한 40% 형태로 해서 선생님들이 다 글쓰기 같은 거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유아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글 읽기, 글 분석, 글쓰기 중에서 진짜 싫어한 거 있어요. 뭘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싫은 거 한 번 손 한 번 들어볼까요? 나 읽기 1번이 싫다. 글 읽기 싫은 사람. 네.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글 글 분석하는 게 싫다. 읽고 뭔 소린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싫다. 네. 많이 들어주셨고 글 쓰기가 싫다. 쓴 거 진짜 손 아파요. 한 30%씩 다 이렇게 쓰신 건데요. 30, 30, 30인데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제일 싫어하고요. 얘는 나중에는 좀 하세요. 근데 얘는 끝까지 안 하시거든요. 끝까지 싫어하는 게 글 읽기고 그다음에 나중까지는 좀 하는 거는 글쓰기라서 처음엔 다 싫지만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글 읽기예요. 그렇게 뜬다면은 우리가 왜 점수가 C등급, D등급이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뭐를 못해서 C등급, D등급 점수가 나왔을까요? 글 읽기를 못해서예요. 선생님들 글을 읽거나 혹은 분석해서 읽거나 하지를 못하니까 문제도 잘못 읽으시고 제시문도 잘못 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전에 시험 볼 때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공부할 때 아테나를 읽는다든가 강론소 같은 거 읽을 때도 읽을 때 잘못 읽으니까 오개념이 또 머릿속에 들어와서 잘못 알고 있던 걸 또 그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하고 올해 시작 날이니까 약속해 주실 거는 읽기를 재밌어 해야 되겠다.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아니죠. 읽기를 좋아하는 수험생이 되어야 되겠다. 즐겨 읽는다. 읽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죠? 읽기를 좋아한다. 읽기를 싫어한다. 한다. 이거를 읽기를 좋아한다로 바꿔야 돼요. 즐겨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싫어한다고 좋아한다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닐 수가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냥 선호잖아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선생님들의 능력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읽기를 못한다. 실제적으로는 못한다. 이것도 팩트 폭격이네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못한다 하니까 읽기를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읽기를 못하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기를 싫어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고기를 잘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라고 하니까 왜 안 드세요? 난 싫어한다. 고기 싫다. 이렇게 나는 야채며 두유 같은 거 이렇게 먹는 이렇게 맛있는 게 좋고 고기는 찔겨서 싫다. 이렇게 하시는데 곰곰이 보면 소화를 잘 못 시키시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읽기도 마찬가지죠. 읽기도 내가 잘 못하니까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1년 동안의 목표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읽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한다. 읽기를 잘하는 수험생이 돼야 돼요. 잘하기 때문에 읽기가 재밌어야 되고 읽기를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읽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논술반이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읽기 자료를 엄청 뿌려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읽기 자료를 와장창을 갖고 오면 그거 대로 읽으셔야 돼요. 읽기 자료를 드리면 드리는 대로 다 읽어온다. 다 읽어온다도 몇 번이고 읽는다. 여러 번 읽는다. 왜냐하면 미루지 않는다. 그냥 미루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로 미뤘어요? 다음 주에 읽기 자료 또 나가요. 그렇죠? 미뤄요? 그 다음 주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주에 읽기 자료를 그 주에 읽지 않으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또 우리 또 특성이 밀리면 안 하잖아요. 아예 그냥 때려쳐버리고 다 부술라버리셨네요. 선생님 하나도 안 하고 이러니까 밀리지 않고 읽는다. 이거를 목표로 해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못하니까 잘 안 읽혀요. 읽을 때 그렇죠? 그래도 그냥 실망하지 말고 그냥 겉할게 시키라도 일단 읽다가 내가 읽는 능력이 생기면 조금 조금씩 더 잘 읽힐 테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그냥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읽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목표로 하셔도 돼요. 읽기를 재밌어하는 수험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읽기만 조금 잘하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어요. 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선생님들. 읽기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는 수험생은 아주 유능하고 기회가 많은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읽기를 좀 싫어하고 못했다라는 선생님들은 올해는 좀 읽기를 좀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딱 읽자마자 딱 파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목표로 잡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세요. 재수하는 선생님들도 그 부분이 잘 못해서 아마 점수가 좀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조금 오늘 1월 5일이어서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드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강의에서 잠깐 볼까요? 네.